야, 이리 와. 민고야, 이리 와. 왜? 여기 앞에 서. 좀 서 있어, 너. 추우니까. 따뜻하지? 으아, 진짜 무서워. 네가 더 무섭거든? 오지 마. 오지 말라고? 왜? 감자 왜, 감자한테 왜 그래? 감자 무서워. 건너야, 이거 커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오른쪽 맨 밑에 있는 버튼 한 번 눌러줘. 커피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만 돌려줄래? 알겠어. 전자레인지, 전자레인지. 커피. 남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얼마예요? 100만 5천 원이요. 어, 입금 드릴게요. 냉장고에서 카풀 있어? 네가 먹고 싶은 맛을 하나 고를래? 카풀 있어? 어. 여기 앉아. 도란도란 앉아서 얘기 좀 하자. 이리 들어가라. 여기 앉아. 나 신발 좀 벗어야 되겠다. 어. 앉아. 어, 김건호. 지금 되게 귀여워. 사진을 찍을까? 너랑 나랑 사진 찍자. 무거워. 무거워. 잠아. 무거워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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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, 갈게. 사진 찍게, 이리 와봐. 스노우. 너 이거 무서운 거 싫지? 응. 스폰지밤 뭐지? 스폰지밤 몰라? 오. 오. 근데 너무 얼굴 너무.. 너무 얼굴 너무.. 너무나 안 같아. 자연스러운 거 없나? 자연스러운 거? 이런 거? 응. 니 옆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 예쁘다. 넌 너무 못생겼고. 아니야. 너도 눈이 있으면 알 거 아니야. 잘생겼어. 니 잘생겼다고? 응. 진심이야? 응. 정말 그렇게 생각해? 나 찍어줘. 오, 좀 귀엽다. 하나, 둘, 셋. 야, 여길 보면 어떡해. 여길 봐야지. 하나, 둘, 셋. 오, 이거 진짜 귀엽게 났어. 너 사진 보여줄까? 너 어떻게 나왔는지? 응. 너 되게 잘 나왔다. 너 깜짝 놀랄걸? 너 같지 않아서? 너 같지 않게 잘 나와서? 야, 이거 봐. 진짜 예쁘게 나왔지? 너 안 같지? 너 안 같지?